안녕하세요. 피니시모터 천안총판입니다. 무더위에 고생 많이 하셨을텐데, 저희 피니시모터에서 반가운 소식을 전해드려야 합니다. 무덤유터보 와류기, 차량 흡기간에 고정장착하여 차량 출력 및 응답성, 간성주행 등 많은 효과를 보이는데요. 많은 고객님들께서 반신반의 하시고, 가격 부담 느끼시는 잠재 고객님께 쉽게 체험하실 수 있도록 가격과 개수를 정해보았습니다. 무덤유터보 2개, 장착비용 12만원으로 차량 업그레이드를 해볼 수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많은 경험해 보시길 저희 피니시모터에서 적극 추천해드립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일구차가 심하니 건강 유의하시구요. 이상은 피니시모터 천안총판 문실장이었습니다. 오늘 테스트 주행 나왔는데요. 기존에 저희 이제 처음에 장착하셨던 고객님인데 다시 이제 고스트 추가로 장착하러 이렇게 먼 길 와주셨어요. 감사드리구요. 기존에 장착했던 내용 잠깐 말씀드리면 이제 라파 대용량 10개, 그리고 플러스 에너지업지 표준형 하나, 그리고 회오리 3개 이렇게 장착하고 추가로 오늘은 고스트 장착하고 가시는 길인데요. 지금 차량의 변화값만 이제 그전이랑 똑같이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저희가 유튜브 영상을 계속 올리긴 하는데 제가 이름이 조금 독특해서 아직 변경을 못했어요. 이게 제한이 있더라구요. 유튜브에서 이제 한 달에 두 번 이상 교체를 하게 되면은 90일 제한을 걸어놔서 그 제한이 안 풀려서 의료를 변경하지 못해서 충란 납판이 이루고 되어 있거든요. 저도 이렇게 꾸준히 하루에 한 두 개 정도는 한 길에서 두 개 정도는 올리고 있습니다. 진정은 천안진천 쪽으로 가시면 차가 원래 이렇게 조용한 편인가요? 네, 원래 휴발유 차라서요. 제가 이거 좀 들으려고 하는데 에어컨 소리만 나고 거의 안 들려서 아, 많이 부드러워졌네요. 그렇죠. 이제 부드러워지고 차후에 계속 느끼시는 게 연비나 이런 부분이 개선되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아마 장착비가 좀 아깝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드시긴 할 거예요. 모스트는 장착하신 게 이제 좀 고속주행을 쭉 했을 때 차가 착 가라는 느낌으로 쭉 가는 느낌이 있거든요. 저도 원래 잘 못 느끼는 편이었는데 처음에 장착했을 때 느낌이 어떠냐고 했을 때 모르잖아요. 처음에는 뭘 장착했는지 근데 추가로 이걸 장착했다라고 말했을 때 아, 그래서 이렇게 느낌이 좀 달라졌구나라고 이제 그때 느꼈었죠. 저희 차는 고속주행할 때도 되게 부드럽게 잘 나가는 편이긴 하거든요. 근데 워낙에 고속을 차를 안 달리시는 편이에요. 연비 운전을 좋아해서 아니에요. 좀 많이 달리는데 처음에 저는 고스트를 새로 다뤘잖아요. 네, 네. 원래 좀 그전에 이제 그전에 이제 뭐 라파하고 대우냐고 다뤘을 때 그때 이미 체납을 많이 느꼈기 때문에 지금 조금 업그레이드를 다시 했는데 지금 처음 했을 때처럼 막 와 닿지 않은데 그래도 거기 그때보다도 좀 더 이제 업그레이드 될 것 같은 느낌을 하고 기아 변속이나 이제 그런 부드러움이 이제 좀 더 좋아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모두까지 지나서 이제 오른쪽으로 빠져서 나갈게요 그리고 연비도 제 차가 좀 연비가 안 나오는 차거든요 근데 달고 나서 연비도 한 10% 이상 좀 더 잘 나오는 것 같아요 이제 좌회전해서 뒤톤식으로 해서 올라갈게요 이쪽에서 좌회전해 오오오오오오 오오오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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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저희 것도 연비가 많이 좋아진 편이어서 예전엔 진짜 저희 건 연비 안 좋았었거든요 네 근데 우선 장착하고 나서 연비가 많이 저는 그게 돈이 제일 체감되는 부분이라서 기름값을 들쓰는 게 제일 좋았고요 네 오오오오 이렇게 또 두 번째로 와주셔가지고 너무 제가 감사하기도 하고 반갑기도 하고 그러네요 너무 반갑기도 하고 그러네요 이렇게? 진짜 많이 부드러워졌어요. 그래요? 여기서 맨날 유튜버 보면 항속전 이런거 말씀하시잖아요. 그런거는 확실히 좋아지는 것 같아요. 딱 액셀에 꼈을때도 좀 이렇게 오래가죠. 네. 좀 이렇게 속도를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게 좀 있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좀 위험해가 많이 좋아지는 것 같아요. 네. 항속주행 하시면은 아무래도 연비에 많이 도움이 되기 때문에요. 저는 이제 원래 빨간불 보일 때 좀 멀리서 뛰어야 되는데 아직은 그게 습관이 안 돼서 저는 그래서 연비운전이라고 거리가 멀게 좀 운전하고 있긴 합니다. 근데 그것만 딱 하시면은 연비에는 많이 도움이 되긴 하구요. 고속도로 탈 때도 보면 연비가 잘 나와서 괜찮아요. 점점 괜찮아지는 것 같긴 해요. 이제 테스트주행을 많이 하셔가지고 길 딱 아시네요. 이쪽 성안에서 하실게요. 근데 신기한게 처음에는 체감 못 하시다가도 혹시라도 불만족스러워서 떼고 가시는 손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때는 진짜 차이점을 아셔가지고 도로 장착하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차가 원래 좋아지면 조금 좋아지면은 크게 와닿진 않긴 하더라구요. 여기 말고 일단 여기 여기 아니 아니 여기 아닌데 잠시만요. 여기 저 때문에 식사를 못하신 것 같아 하고 네 호두과자를 다시 사러 가겠습니다. 아니에요. 안녕 안녕